자, 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 영희와 민수가 탄 우주선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동일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영희는 민수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은 0.9C이고 민수가 볼 때 영희는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그치? 자, 민수가 봤을 때 영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뒤에 있는 애가 가까워지고 있다? 아, 뒤에 있는 능력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치? 자, 얘 뭐야? 0.9C네요 얘. 그치? 얘 0.9C니까 이보다 빠르면 거의 빛의 속력이네요. 0.99C라고 합시다. 오케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 그리고 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으며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와 민수의 우주선 길이는 각각 L1L2이다라고 했네요. 그치? 자, 고유 길이는 같은데 정지에 있는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L1L2다. 이 L1L2는 일단은 뭐다? 수축된 길이가 될 겁니다. 그치? 그치? 정지한 개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의 길이를 측정한 거니까. 그치? 근데 길이 중 누가 많이 될 거야? 이쪽이 많이 될 겁니다. 왜? 더 빠르니까. 그죠? 자, 그럼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자, 민수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자, 빛의 속력이네요. 영희가 측정한 레이저의 속력보다 빠르다. 아니죠. 그치? 빛의 속력 나오면 뭐다? 무조건 광속불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지문. 니은. L1은 L2이다. 라고 그랬는데 고유 길이가 똑같은데. 그치? L1, L2는 뭐다? 수축된 길이다. 근데 수축은 누가 많이 된다? L1이 더 많이 된다. 더 빠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라 뭐다? L2가 더 크다.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하면 뭐다? 옳은 지문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